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행복을 국정지표로 담은 최초의 정부입니다. 국민 행복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오영미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책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것을 잘 디자인해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다 모여져가지고 만들어진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이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탐험 미션은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과제를 디자인하라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매일매일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통일청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등 다양한 기관에서 또 통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하는 오늘의 이 귀한 여정이 국민이 함께하는 디자인으로 대한민국 정책의 행복한 새 역사를 탐험, 창조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 피켓이 있군요. 고맙습니다.